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이걸 썬학장 사건이라고 신조화가 생겼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남기지 말라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에 명운을 걸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 지시라도 무작스럽게 때려잡을 수는 없을 거고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김학의 사건은 특수 강간이래야 공소시여가 남아있다 하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여 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은 건 현재 사건인 버닝썬. 근데 관련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의혹과 국민감정법을 들이대고 있지만 법원은 실정법 그대로입니다. 시류 따라 정무적 판단을 했던 지난 사법부가 어찌 됐는지 몸으로 겪은 판사들은 오로지 법대로만을 고집할 겁니다. 국민적 의혹 남기지 말라로 따지면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드루킹 이런 사건들은 국민적 의혹이 과연 안 남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썬 학장 사건, 진실 가려봅시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법대로, 동일자대로, 여야 가리지 말고 국민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타겟은 황교안과 조선일보였구나 라는 정치적 해석과 억측 난무할 겁니다. 전 결과가 그리될 게 그게 걱정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